마이요,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에스파니얼, 루나. 산자 너무 귀엽죠? 여기 보면 타이니탄 7명이 다 있고요. 보라색 산자네요. 하이브 에듀케이션. 구성품이 겉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책 한 권, 워크북 한 권, 모티팬 하나, 한글 포스터 두 개, 마스킹테이프 두 개, 스티커팩 하나. 이걸로 공부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어머, 귀여우라. 아까 써있던 것처럼 일단 마스킹테이프가 두 개가 있어요. 책 제목이 써있고요. 뒤에 반가워, 사랑해, 고마워, 최고야, 대단해.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네요. 아까 거기 써있던 그 글들이 테이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다. 이제 더 이상 마스킹테이프는 안 사야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생겼네요. 여기는 칼 못 자르겠다. 여기로 그대로 살렸습니다. 한글의 자음들이랑 타이니탄들이 같이 있어요. 이게 바로 모티팬입니다. 모티팬이 무슨 뜻이죠? 아, 여기 써있어요. 동기부여를 해주는 펜이다. 그래서 모티팬. 그렇게 깊은 뜻이 펜이 움직이지 않게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진짜 너무 예쁘다. 모티팬에 보라색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펜치고는 꽤 무겁긴 합니다. 품질보증서. 충전 케이블 옆에 여기다가 이걸 꽂아서 충전을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전원 한번 켜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미, 아미여러분 함께 꺼요. 와, 이게 진짜 동기부여가 되겠네요. 꺼볼게요. 아미, 아미여러분 사랑해요 보라해. 어떡해 끝에 보라해 그러고 끝났어요. 오, 예뻐라. 그리고 이거는 한글 플래시카드라고 써있는데 여기 보면 모티팬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카드에다가 펜을 대면은 소리가 나나봐요. 그림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오, 돼지하고 기린. 개도 있고 일러스트레이션 너무 귀엽다. 그리고 코어 같죠, 그쵸? 원숭이는 귀하고 꼬리, 악어 이빨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를 세울 수 있나봐요.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아, 한글에다가 갖다 대라 그러네요. 악어. 아, 그러면은 모음도? 와. 와. 영어에다가 대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건 아니랍니다. 여기 이 보라색 카드하고 이 핑크색 카드가 이거는 쌍자음이라 그러고 이거는 이중모음이라 그래요. 이거 두 개가 외국인분들이 굉장히 발음하기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오와 아를 동시에 발음해요. 와, 와, 와. 외국인분들은 오와, 오와, 오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거는 쌍자음이고 이거는 단자음인데요. 이거하고 이거를 똑같이 발음하시더라고요. 혹시 똑같이 들리세요? 이렇게 계속 연습하시면은요. 발음이 굉장히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커 팩. 왠지 봉트 굉장히 한국적인 디자인인 것 같아요. 타이니탄이 몸을 사용해서 자음과 모음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거는 ㄱ, ㄴ, ㄷ, 그런가? 이거는 ㄹ, 이거는 ㄴ, 여기는 모음이에요. 아, 야, 피오라, 어, 여, 오, 요. 손 맞잡고 있는 거 이거 너무 귀엽다. 예짱 가보네요. 그쵸? 이것도 스티커인데요. 이렇게 벗길 수 있게 짱, 고마워, 화이팅, 최고, 잘했어요. 수고했어. 대단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세트 같은 느낌이에요. 코리안, 잉글리시, 제패니지, 에스파니얼. 이거 어디다가 쓰는 건지. 한글 키보드 스티커라고 되어있는데요. 두 장이 들어있거든요. 제 키보드는 이미 한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쓴 수 있는 건 이 세 개인 것 같거든요. 반짝반짝 예쁘네요. 교재입니다. 두 장이 들어있다고요. 약간 스티커에 있던 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모음 포스터인데요. 난 이게 너무 예쁘다. 이거 마치 시력 검사할 때 쓰는 거 그거 같지 않아요? 이건 진짜 시력 검사 처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글 모음 연습하는 데다가만 사용해라 이랬네요. 일단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미 친구가 필요합니다. 한 명이 짚어주는 거예요. 딱 짚으면 바로 갸, 고, 타, 교, 규, 기,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동기부여가 될 거 같아요. 나도 이거 어디다가 붙여놓고 싶은데. 광고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걸 너무 사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 기능 때문이에요. 방탄소년단이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QR코드를 스캔하고 모티뱀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이 BTS 폰 산지도 벌써 1년이 돼 가나 봐요. 시간 진짜 빨라요. 폰 등록 가이드. 모티뱀 매니저 프로그램을 일단 다운받겠습니다. 저는 윈도우 선택입니다. 앱 설치하고요. 위버스로 로그인하셔서 회원 가입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보라. 제 목소리. 보라. 호비 목소리. 보라. 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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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이 목소리 잘 들리나요? 우리 함께 한국어 공부 해볼까요? 모국어 이름 입력. 거주지역 선택. 모국어 선택. 마여. 전국. 신청 완료. 음원 신청하면 3일에서 5일 정도 걸려서 받을 수 있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음원이 도착하면 컴퓨터에 모티뱀을 연결하면 끝납니다. 켜보겠습니다. 마여. 안녕하세요. 함께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마여. 이렇게 불렀어요. 꺼볼게요. 마여.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건 한 번 더. 마여. 안녕하세요. 함께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네. 같이 공부해요. 마여.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가지 마요. 외국인 아미 분들은 한글을 공부할 수 있는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겠지만 한국인 아미 분들은요. 최애 멤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펜을 샀다. 그랬더니 그냥 책이 따라왔다. 포스터랑 포토카드랑 다 무슨 소용인가요? 얘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펜. 이거만 있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사진인데요. BTS로부터 온 메시지. 아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읽어주래? 한글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아미. 진짜 진짜 멋집니다. 너무 잘해서. 아 나 놀라면 어떡하지 진짜 이거. 아미의 한글 공부를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미. 여러분의 희망 제이홉이에요. 아미 여러분 반가워요. 제이입니다. 아미 여러분 반가워요. 지민입니다. 너무 듣기 좋네요. 차례가 단 모음, 자음, 이중 모음, 글자의 구조와 받침, 한국어 발음 규칙, 한글 놀이, 정답. 처음이 보라가 한글 만났을 때. RM님의 러브를 들으면 사람하고 사랑하고 소리가 비슷하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 여기 보라 입장에서는 휴먼하고 러브가 똑같이 들리는 거지? 뭐 이런 의문? 일단 외국인 아미들이 방탄소년단 노래를 듣다가 가사를 번역된 거를 보다 보면 이런 점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모티펜에 사용법이 나와있어요. 여기 전원 버튼이고요. 여기는 스피커고 볼륨을 켰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 펜 끝에는 센서가 달려있어요. 이게 이렇게 쓰는 거구나. 여기다가 이걸 일단 순서대로 제가 붙여 볼게요. 어떡해요. 여러분 이거 뜯을 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붙여 놓고요. 한국어를 한국어 밥의 진심인 한국인 영어 Did you eat? When Koreans meet, they usually greet each other with a hello or hi.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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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고고 귀여워라 이 음 에 에 비 이게 지금 비음이니까 비 소리가 나려면 어느 모음을 써야 비가 되느냐 크다 여기다가는 뭘 써야 크다라고 읽을 수 있느냐 연습문제가 나와있네요. 이거 보세요. 여기 파란 부분을 눌러서 소리를 들어요. 아 그럼 답이 이거냐 이거냐 선택하려는 거죠. 맞다 땡 자음 느 마이요 오늘은 자음을 공부해볼까요? 화이팅 어 화이팅이래요. 무대 미래 매우 같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나열을 해놨네요. 한국식 텅 트위스터 너도나도 서로서로 기도해 수리수리 맛으로 이루어지라고 이거 별로 안 어려운데 파리가 파티에 가서 피리리파라라 피리보니 피에로가 고래고래 노래하고 호리호리 아주머니 호루라기보니 피노키오코가 자라 모두모두하 아 이건 좀 어렵네요 너도 나도 서로서로 기도해 수리수리 마수리 이루어지라고 이렇게 천천히 하면 텅 트위스터가 아니잖아 문자 할 때 쓰는 ㄱㄱ 고고 ㄴ ㄴ 노노램 나 이거 몰랐어요 ㅇ ㄴ ㄴ ㄴ 아 이건 알아요 이제 이중 모음이 나오고요 여기 하트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마이요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사랑한대요 마이요 우리 영혼이 형태라는 거 아시죠 안다구요 마이요 우리 영혼 마이요 우리 마이요 우리 마이요 우리 마이요 우리 마이요 하루종일 이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의 구조와 받침이 나옵니다 방탄소년단 이번에 맥도날드에 이거 초성만 나왔잖아요 역시 우리 아미 고마워요 고마워 그래요 조차 많이 가야는데요 좋아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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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고 많이를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까 지 님이 좋아 라고 하셨구요 슈거 님이 많이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한국어 발음 규칙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이것처럼 여는 법칙입니다. 한국어 발음 마이요? 발음 연습 꼭꼭 잊지 마세요. 안 잊어요. 안 잊는다고. 여기서부터는 한글 놀인데요. 달방에서 주로 하는 한국어 게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답지가 있어요. 워크북을 한번 볼게요. 교재는 160페이지까지 워크북은 80페이지까지 있어요. 워크북의 텍스트북의 절반 정도 두께입니다. 여기에도 모틱펜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이 순서는 텍스트북하고 동일해요. 글자 쓰기 위주로 되어있네요. 스페인어로 루나구나. 한국 아미 여러분 사세요. 일본어랑 스페인어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도토리 바다 바다 가사 쓰기가 나왔습니다. 투모로우하고 매직샵하고 라이프 고전 이렇게 세 곡인데요. 가사를 읽어주지는 않아요. QR코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해볼게요. 노래로 연결이 되네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써봐라. 그런데 이거는 보라보라한 게 진짜 너무 써보고 싶어요. 이게 워크북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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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